음악 벌판에 앉아서 며칠 동안 허대는 유기견 조그만 소형견 강아지들도 있고요. 그리고 우연히 볼일 보러 갔을 적에 아는 집에 갔을 적에 개장사한테 파는 개들 그리고 팔려서 내 눈에 띄어서 간 개들 그런 개들 그냥 다 돈 주고 다시 가서 되집어서 사오고 왜냐하면 늘 저는 행복하고 웃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이 저 거지 같은 아줌마가 왜 맨날 웃냐고 그런 소리도 해요. 그래서 그치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동생들이 나한테 도와달라는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들만 잘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어요. 그래서